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신한국문학전집 시선집 3권에 상재되어 있는 김원태 시인의 시 인마누엘 이시여를 낭송합니다. 낭송은 김대응 시인이 합니다. 인마누엘 이시여 시 김원태 시인 사랑과 평화와 자유의 인마누엘 이시여 당신의 훈훈한 손길로 대지의 겨울잠을 일깨우시듯 영하에 떠는 이 가슴을 얼어붙은 입술을 고박어린 손마디를 녹여 주소서 주검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파릇 부활의 기쁨을 주시듯 죽어가는 이 영혼의 앓고 있는 눈과 귀에 무디고 녹슨 붓 끝에 생생한 힘을 소생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암담한 비탈길에서라도 곧고 환한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화려한 우상을 당신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변신하여도 시만은 정직하게 쓰게 하소서 인마누엘 이시여 시 김원태 시인의 시였습니다. 낭송에는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. 낭송에는 시인이었습니다. 낭송에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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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